안녕하세요 그래 모터 입니다 자 요번에는 포토샵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해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기본 규칙은 뭐냐면요 일단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오려내고 그 다음에 붙이는 행동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으 포토샵은 말 그대로 사진을 가지고 노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사진에서 원하는 소스를 오려 내서 그 다음에 변형 및 색상 조절 기능 등을 이용해서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합성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오려 내는 거를 이쁘게 잘 오려 내고 그 다음에 사진 찍을 때도 어 필요에 맞게 이쁘게 정성스럽게 촬영을 해놨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완성되는 퀄리티도 그만큼 좋아지겠죠 뭐 요리로 비교하자면은 요리할 때 요리 재료만 좋으면은 뭐 음식의 음식 절반은 성공했다 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얘기들이 잖아요 그런거랑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자 일단은 지금 사용할 예제 파일은 뭐 잘 컴퓨터 있는거 아무거나 쓰셔도 되구요 저랑 똑같은거 하실 거면 에 지금 여기 파일을 올려 놨죠 썸네일은 작게 되어 있는데 어 용량은 조금 커요 자 다운 받으실 거면은 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게 되면 에 저렇게 다운로드에 저장 아니 별도 전하고 있을 거에요 그렇고 저장 하셔 갖고 어 편한 곳에서 여러 쉬워 갖고 파일을 끄집어 와 주세요 자 일단은 열어 주시고 그러면은 자 포토샵에서 꼭 필요한거 포토샵 강의를 시청하실 때는 어떤 레이어에서 어떤 툴로 어떤 명령이나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꼭 보세요 자 옆에 여기에 레이어가 있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티가 나는게 없지만은 나중에 뒤로 가게 되면은 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될 거에요 제가 여기 앞에 동영상에서 레이어 패널을 크고 시원하게 꺼내 놓으라고 했었죠 그 이유가 포토샵은 레이어에서 일단 작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깐 에 요 레이어 처음에 하실 때는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크고 시원하게 잘 보이게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 어 지금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단축키를 잠깐 올려놨어요 먼저 영역 어 선택을 하고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오려내는 거 색상 조정이 걸렸는 것들이야 자 먼저 오려내는 거 음 자 포토샵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동 툴 그 다음에 영역 선택 툴 뭐 이런게 있죠 자 일러스트에서는 선택 툴 이라고 했던 애들이 여기서는 이동 툴 이에요 자 먼저 영역 선택해 볼게요 자 마켓 툴 이에요 자 마켓을 또 꾹 누르고 있으면은 어 툴이 여러개가 있는데 지금은 어 기본 규칙만 설명할 거니까는 첫번째 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옵션 자서 처음 걸로 놓으시고 패덕과 빵으로 맞추시고 스타일 다른 거 되어 있으시면은 자 노말로 해 놓으세요 원하는 부분 자 그려 보세요 자 지금은 쓱 선택을 하고 자 요기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요기를 한번 색깔을 바꿔 볼게요 색깔 바꾸는거 컨트롤 유 맥 쓰고 계신 분들은 커맨드 유 누르면 되겠죠 자 눌러 보게 되면은 자 휴스튜레이션 이라는 색상 조정 명령이 나와요 여기서 휴 값을 돌려 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있는 영역에만 색깔 조정 명령이 먹고 있죠 자 캔슬할게요 캔슬하고 그러면은 요거를 영역 해제하는거 그거는 여기 셀렉트 메뉴에서 보시게 되면은 디 셀렉트라고 영역 해제에요 자 컨트롤 d 커맨드 d 눌러서 해제 하셔도 되구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레이어를 분리 시켜 놓고 세워 볼게요 자 쓱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어 분리하는거 컨트롤 j 굉장히 자주 쓰게 될 명령이 될 거에요 어 요 메뉴는 요 아 상단에 보시면 레이어 패널에서 뉴 레이어 쪽에 레이어 비어 카피 라고 있어요 자 단축기 외우세요 실행하게 되면은 자 레이어가 분리가 되었죠 여기 레이어 패널에 분리된 거 보이시죠 이제 툴을 이동 툴로 바꿔 볼게요 이동 툴로 바꿔 놓고 레이어 잡아서 움직여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잘 움직여져요 한번 취소할게요 컨트롤 z 자 고대로 왔죠 레이어가 이렇게 2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레이어를 껐다 꼈다 할 수가 있어요 백가운드를 꺼보시게 되면은 레이어 1번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게 정확히 보이죠 다시 켜게요 자 자 그럼 이제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으니까 네 색깔 다시 바꿔 볼게요 컨트롤 u 눌러서 휴세 트리션 명령을 꺼내시고 자 돌려 보세요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내가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만 제가 실행하는 명령 실행하고 있는 명령 적용되고 있죠 자 기본 규칙 이어 현재 선택하고 있는 레이어의 내가 실행하는 명령이 적용이 되는 거에요 자 캔슬 하시고 또다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지울게요 지우는 법은 해당 레이어 자 선택을 하시고 그 레이어를 잡아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넣으시면은 레이어가 지워져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 u 눌러서 다시 실행하면은 지금은 영역을 딱히 선택하고 있는게 없으니깐 레이어 전체의 내가 실행하는 명령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자 캔슬 하시고 컴퓨터 다시 한번 오려줄게요 어 마퀴 툴로 원하시는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서 컨트롤 j 레이어 비아 카피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레이어가 분리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 사진을 배경을 흑백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레이어 선택해야죠 백그라운드 레이어 뒤에 부를 날릴 거니까 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커맨드 u 눌러서 세츄레이션 칼라감을 빼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레이어 1번은 칼라감이 그대로 있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만 칼라감이 없는 상태가 돼 버려요 이것도 역시 실수하시는 분들 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레이어 제대로 선택 안해서 그래요 자 레이어 1번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u 눌러서 세츄레이션을 빼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레이어 1번에 적용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것도 뭐 때문에 많이 실수하냐면은 바로 오토셀렉트 때문에 그래요 오토셀렉트 이동 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자동 선택 자 요거 클릭해놓게 되면은 내가 클릭하는 곳에 있는 레이어를 그대로 실행하게 돼요 바깥쪽을 선택해보게 되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있는데니까는 자 선택이 되고 지금 레이어 잠겨있으니까 선택이 안되죠 레이어 1번 있는 데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요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 선택하고서 바꿔야지 라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딱 클릭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 여기 클릭하게 되면 1번은 넘어갔죠 넘어간 걸 모르고서 컨트롤 유해서 세츄레이션을 조정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가 컬러감이 빠지게 되죠 캔슬할게요 요 오토셀렉트는 웹디자이라든가 그냥 이미지를 여기저기 자유롭게 많이 배치하시는 분들은 이걸 켜 놓고서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강의이니까는 저도 평소에는 켜 놓고 쓰고 있지만은 강의를 위해서 요거를 좀 꺼 놓을게요 이 꺼져 있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또 다시 와서 자 레이어 1번만 켜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퀴 툴로 자 여기만 절반 분만 이만큼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색상 조정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당연히 선택되고 있는 부분에만 명령이 적용이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캔슬 하시고 그러면은 백그라운드로 키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색깔을 바꿔 볼게요 컨트롤 유 실행을 해서 색깔을 조정을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레이어 1번이 앞에 걸치고 있으니까는 거기 부분은 컬러감이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뒤쪽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있는 선택하고 있는 영역에만 색깔이 바뀌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어떤 레이어에서 여기 어떤 레이어에서 어떤 툴로 그리고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지를 따라가서 보세요 음 강의 저도 예전에 이거 동영상 보고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볼 때마다 처음에 많이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강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고수가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는 레이어 패널을 한쪽에다가 그냥 적당히 놓고 썼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 그 레이어 레이어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걸 놓치다 보니까는 꼭 강의대로 그대로 따라해도 저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레이어였어요 레이어 포토샵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레이어 잘 활용하셔야 되요 다시 캔슬할게요 자 캔슬하고 자 그럼 이렇게 포토샵의 기본 규칙이 이해되었죠 그럼 영역 해제할게요 컨트롤 d 커맨드 d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이동 툴 이동 툴 왔어 이동 툴에 와갖고 레이어 1번을 선택을 해 보시고서 자 움직일 때도 여기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진 있는 자리를 알고서 와서 꼭 눌러서 움직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본 규칙은 레이어 1번만 선택하고 있더라도 작업창 어디에서 누르든 자 여기 사진을 백그라운드로 꺼서 보게 되면 여기 내용이 없는 데죠 자 여기에서 눌러서 움직여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 1번에 내가 실행하는 명령 이동 툴 명령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쯤에 놓고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마저 들어갑시다 이것도 별 내용은 아니에요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작업 레이어와 구분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레이어 1번 버릴게요 또 버려두고 모든 파일 이미지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우는 명령을 실행할 때 이게 달라져요 자 마퀴 툴 가지고서 저는 배경색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정경색과 흰색을 바꾸는 건 정경색 더블클릭하게 되면 클릭했을 때 정경색 바뀌고 자 여기 더블클릭했을 때 배경색이죠 백그라운드 컬러 라고 나오고 있죠 백그라운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색깔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거 뒤집는 거 자 여기 뒤집는 거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 가만히 올려놓고 보시면 자 단축키 저는 지금 제가 말풍선을 꺼놨나 봐요 쉬프트 액상화가 안 나오는데 이것도 일러스트하고 똑같죠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죠 자 저는 백그라운드가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아서 딜리트를 눌러볼게요 자 딜리트 삭제 명령이죠 그렇지만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잠겨져 있을 때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게 되면은 CS6 이후일 거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채운 명령이 실행이 되어버려요 자 여기서 여기 컨텐츠 방식을 지금은 백그라운드 이게 백그라운드가 기본적인 설정이거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로 놓고서 OK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배경색이 여기에 채워져 버리죠 자 나는 이거를 지우고 싶거든요 지우는 명령이 되는 게 아니고 채운 명령이 실행이 되어버려요 다시 취소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흔히들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배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여기 파내야지라고 했는데 백그라운드 레이어 풀려 있지 않은 걸 모르고서 딜리트를 눌러버리게 되면은 이런 명령이 나오고 모지하고서 그냥 OK 눌러버리게 되면 자 이건 파진 게 아니고요 요거는 흰색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취소 자 백그라운드 풀어볼게요 푸는 방법 백그라운드 레이어 더블 클릭하세요 따당 하시게 되면은 뉴레이어라는 명령이 나오죠 이름 지정하셔도 되고요 OK 누르게 되면은 자 레이어 번호가 0번부터 순서대로 쭉 붙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레이어가 풀렸어요 요때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서 딜리트를 눌러보게 되면은 아까는 흰색으로 채워줬는데 지금은 체크무늬판이 나오고 있죠 이거 포토샵에서는 투명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일러스트를 하시다가 넘어오시면은 저 투명색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러스트에서는 이렇게 배경을 투명한 색깔로 놓고서 투명한 게 아니고요 이게 흰색이죠 흰색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png 파일로 저장하면은 여기 흰색 부분이 다 투명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포토샵에서는 흰색과 자 여기 흰색과 투명색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요렇게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강의를 제가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쓱 보고서 넘어와서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 가면은 다들 그 부분을 은근히 은근슬쩍 별로 언급을 안 하고서 넘어가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 부분 때문에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것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려요 포토샵 강의를 보실 땐 옆에서 어떤 레이어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레이어에서 그 다음에 어떤 툴로 자 이동 툴 아니면 브러쉬 아니면은 자 여기 라조 투 같은 거 이걸 가지고서 오려내는 거 어떤 명령 어떤 작업 슥 선택을 해 갖고 또 분리하겠다 커맨드 제이 또 분리가 되겠죠 이동 툴 가지고서 움직여 보면 자 여기가 또 이만큼 또 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면은 말은 꼼꼼인데 실제로는 꼼꼼은 아니에요 대충 보셔도 돼요 그냥 순서만 어떤 레이어에서 어떤 툴로 어떤 명령이나 작업을 실행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은 별로 놓칠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볼게요